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도 드디어 한주가 시작되는 해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주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주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항상 월요일과 금요일이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지루하고 힘든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핵심 기준은 저번에는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이 점차 지루해지고 주식이 어려워질 때는요. 그 어렵게 무언가를 풀어가려고 하면 더욱더 손실이 납니다. 이럴 때는요. 오히려 주식의 본질의 가치와 기본적 가치를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존스라든지 혹은 S&P500 기술 같은 경우는 보악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선상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돈을 무제한 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부양시키고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무제한 돈을 풀게 된다면 구체비율도 되고 나중에 또다시 뒤에 안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시간입니다. 지금 다양한 변동선상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과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개별주들에 대해서 단기 모멘텀 혹은 지속적이지 않은 모멘텀을 가져갔을 때는 분명한 부분은 크게 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있는 종목의 투자라입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개별주의 흐름을 모셔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장세가 3000포인트 하방은 경직이 돼 있지만 상방도 경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또 흐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기본적 분석 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강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차트는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본질의 가치와 회사의 기본적인 로직에 대해서 놓치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이 쌓여 있어야 그 다음에 기술이 먹히는 거죠. 지금 손흥민 선수는 축구선수가 처음에 됐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테크닉보다는 오히려 반복된 연습과 기본기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유럽에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주식 시장에 많이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 분석 매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일단은 주식은 실적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뭐가 있죠? 연결손익계산서죠. 연결재무제표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죠. 손과 이게 대해서 계산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약간 멈춰있는 뚝과 같은 스탁 개념이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플로우 개념입니다. 흘러간다라는 개념인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 이 플로우는 회사의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스탁적인 개념에 멈춰있는 개념보다는 오늘은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연으로 가게 되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플로우 개념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즉 손과 손해와 이익을 통해서 회사의 존립 여부와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논하고자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요. 가장 먼저 세일즈, 판매량, 카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매출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출액이 잘 되면 우리는 영업의 비용, 매출액에서 판관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비 이런 걸 빼게 되면 우리는 영업이익이라는 단어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외에 영업에 손익이 있겠죠. 예를 들면 떡볶이 장사를 합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그걸 매출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떡볶이가 잘 팔리면 재료비랑 인건비 빼고 나면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인데 내가 알고 보니까 부동산 건물주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올해 팔았네? 그럼 그것은 영업 외에 손익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영업의 손익 위에 정말로 이번 연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단기순익까지 해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이건 내 본업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돈 이거는 카파, 규모, 본업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가 꾸준히 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 이 시장에 대한 활발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액은 결국은 활발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트렌드주들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가 됩니다. 왜? 미즈가 있습니까? 즉 고객의 욕구가 있으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릴레이티브죠. 상대적 경쟁력 확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똑같은 것을 했는데 결국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원가를 줄일 수 있려면 떡볶이를 얼마나 싸게 갖고 오느냐 인건비를 얼마나 싸게 쓰느냐 혹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요즘 인건비와 동일하니까 예를 들면 떡볶이를 좀 싸게 갖고 온다. 그러면 그것이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 이것이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신 내 회사는 매출액이 얼마 남느냐라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얼마 남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볼 때 우리는 영업이익 포지션을 보고 접근을 합니다. 왜? 본질의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마진율이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업이니까요. 매출액은 꾸준히 나오는데 이게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도 있죠. 승자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수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조선주들이 주가가 안 갔던 이유가 대규모 수준은 항상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수주 이후에 적자 기업 포지션으로 나오는 거죠. 원가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 카판은 계속 늘릴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카판은 증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는 거죠. 준속 여부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단계 순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짓을 잘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법인세 낼 거 다 내고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손실도 날 수 있잖아요. 영업의 수익이 이상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요. 주머니 머니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단계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즉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액 카파가 커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면 그게 보물입니다. 주식은요. 보물을 찾아 놓고서 타이밍을 찾는 게 결국 주식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통해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다. 추세를 매매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실정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제가 탄수성 및 합성수지 제조를 주사업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반으로 어떤 베이스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주가가 3,985원에서 3,985원에서 14,75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죠. 주가가 3배 상승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주식은 항상 이렇게 가는 법은 없죠. 주식은 꾸역, 꾸역, 꾸역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파동이든지 간에 좋은 종목이라면 기다렸다가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카본이 카본이기 때문에 탄수성 이슈도 있을 거고 골프채 관련된 부분들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1만 5천원이었다라고 정리를 다시 그릴게요. 1만 5천원이라고 정리가 되었을 때 1만 5천원 정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30% 디스카운트가 돼서 한 1만 5백원부터 보겠다. 혹은 내가 주가가 40% 정도 정리돼서 6천원에서 9천원부터 보겠다. 그럼 이 종목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노직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잡고서 떨어질 때까지 주식은요. 결국은 매수 포지션을 잡는 싸움인데 그것이 결국은 종목이 좋을 때 눌림을 공략하는 것이 결국은 맥정 공략입니다. 저 같으면 고점 대비 한 30% 1만 5백원에서 1만 1천원 사이에 매수하겠다는 포지션을 취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 자리 수급에서 들어온 줄 보는데 1만 1천원에서 딱 수급이 들어왔죠. 왜? 종목이 좋다 보니까 이런 로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양한 어떤 스토리들을 풀이하다고 했죠. 스토리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토리 투자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스토리 투자법이나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시고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스토리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화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 한국 화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앞서 보셨다시피 매출액을 보자고요. 매출액이 2017년도에 2391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2267억 2019년도에 2737억으로 약 2천억대를 유지하죠. 그런데 2020년 12월 달에 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4117억이라는 대규모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이 나오고 있으면 일단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2020년부터는 규모의 경제가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을 보자는 거예요. 영업이익. 맨 처음에 2017년도에 58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58억. 62억 꾸준하게 나왔죠? 253억. 이때는 뭘 잘한 거예요? 마진관리를 잘한 거죠. 마진관리를. 근데 근데 자 757억이라고 굉장히 잘 나왔죠. 뭐예요?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이제는 기본 기본 비용이 딱 정해져 있고 기본 비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픽스트 코스트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에서 마진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 종목은 한 4천억 정도 되면 마진율이 급수적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영업이익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팔수록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내 돈을 얼만큼 챙기는지를 봅시다. 단계순위라고 하는데 밑에 세 번째인데 다 단계순위 이게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돈으로는 우리가 회사를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2,500억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아직 수익은 하지만 9억 정도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 극자나 적자 기업들이 253억부터는 마이너스가 안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구간이에요? 2,734억. 그런데 관리는 조금 다소 부족하네요, 아직. 그렇죠? 관리는 좀 다소 부족.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757억이 되러 가기 때문에 회사의 카파 능력과 돌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2,500억 이상부터는 이 회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지는 케이스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화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영업이익 흑자와 함께 주가가 부양되고 있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영업의 수익의 관리가 좀 약해서 단기 수익, 내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적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년도에도 단기 수익이 좋아지고 영업이익까지 좋아진다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노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 바이 건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화문은 2,500억 이상부터는 마진율이 높아지는 케이스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왜 좋냐면요. 주식은 숫자와의 대화입니다. 가상화폐보다 주식이 매력적인 이유는 딱 뭐냐면 숫자를 통해서 회사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의 마법이 결국은 주식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많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화문은 매출액이 2,500억이 2021년에는 만약에 한 5천억 정도 나온다면 훨씬 더 나은 구조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이 커질수록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고른 로직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장비 코팅 사업에 대한 이슈인데 종목이 바닥에 1,500원에서 3,550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갔어요. 물론 3배는 갔습니다. 4,500원까지 3배는 갔지만 계속 계속 횡보하고 있을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이 종목을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 볼게요. 자, 보시면 매출액이 자, 이제 매출액을 딱 계산할 수 있겠죠. 495억입니다. 그 다음에 609억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467억 자,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 562억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은요? 회복을 한 거죠. 회복을 자, 회복한 종목인데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97억 자, 보이세요? 500억일 때는 포인트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건 500억 이상일 때 기점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400억, 500억 밑일 때는 수익률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이 500억 이상일 때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픽스드 코스트 고정된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고정비가 이거는 500억 정도가 넘어가면 충분히 보세요. 여기 562억 되니까 또 100억대로 영업이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해 매출액을 얼마나 할 수 있지? 물론 사업 구조나 여러 가지 루틴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코팅이라고 하면 반도체 시장이 지금 워낙 쇼티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쇼티지 시장에서 매출액이 만약에 올해 2021년에 600억 이상 나오면 영업이익은 130억, 130억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에서 609억 이때 138억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600억을 넘어가면 약 140억에서 150억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펄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부분으로 그런데 이제 자기관리니까 회사관리 잘하면 69억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영업의 비용 관리를 잘해요. 자, 109억이 남았죠. 자, 609억일 때 109억이 남았고 47억일 때는 아, 여기 애가 좀 작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500억 근처가 돼야지 돈이 나오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87억이니까 111억에서 87억이니까 다시 또 100억 부분으로 영업이 올랐죠. 이건 뭘도 잘하고 있어요? 네, 자기 돈 관리도 잘하고 있는 회사죠. 지금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매출액만 증가가가 돼서 600억이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140억 이상에 단기 순이익 100억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단기 순이익 100억이면 퍼라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충분히 시장 상승해서 1500억 정도 영업, 뭐죠? 시가총액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이게 내려오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력적 구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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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겁니다가 아니라 주식을 숫자와 대화할 수 있을 때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그러면 3천원 부근이면 작년도 대비 충분히 주가가 중심값 1500원에서 4500원이라 했을 때 6천원이니까 6천원이니까 약 3천원이면 50% 구간이니까 이 밑으로는 매수 포지션 잡아서 영업이익이 증가만 된다고 하거나 매출액 카파만 커진다면 매출액을 추산하는 게 더 쉽습니다. 영업이익보다. 매출액이 카파가 커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한 번 오버시팅 나가서 3천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대수익이겠구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 분석이 정석적 투자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를 넘어서서 워렌 버핏 투자하기도 하죠. 사실은 실적에 대한 꾸준한 상승세에 대한 매기세를 찾아내고 그 흐름에 대해서 로직을 찾아내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전제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테이디 모델이어야 돼요. 지속적 성장 모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성장 모델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그냥 좀 다운되는 모델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판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죠. 자 대창단조 지금 SOC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OC 투자 자 SOC 투자가 나오고 있는데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뭐냐면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높을 때는 액면 분할을 통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10만원에 한주나 만원에 10주나 똑같은 건데 심리적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대창단조라는 종목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모멘텀을 잡는데 그럼 이 종목을 우리는 매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뭘로 대화할 수 있다고요? 숫자로 대화할 수 있다고요. 오늘 댁에 가셔서 혹은 지금 댁에서 보시는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숫자와의 대화를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과 이건 좀 큰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업이 그래도 100억 이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종목에 대한 분석법이 따로 있고요. 작은 종목에 대한 분석법이 따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창단조가 SOC 관련된 종목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출의 카파에 따라서 증가와 비증가 여부를 분석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다양한 루틴을 통해 사례가 사실은 사례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요.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자를 통해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은 또 다양한 정보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또 이델리 맵에 오셔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찾듯이 지도를 찾아야겠죠.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창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전자 보시게 되면 2017년도 12월에 2,576억이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2018년도 12월에 3,205억이 나왔습니다. 자, 2019년도 12월에 2,773억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2,645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2,700억 단위의 매출을 꾸준히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2,500억에서 3,000억 차이의 매출을 만드는 업체고 잘 쉽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뚜렷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을 보니까 자, 189억 자, 139억 이건 규모가 커져도 크게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187억, 192억 아, 이 종목은 영업이익도 150억 위아래로 시장 상황과 크게 의미 없이 안정적으로 그냥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뭐예요? 그냥 굉장히 스테이디하다. 그냥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거. 그럼 영업이익 외에 단기 순위를 보게 되면 마진율이 좋습니다. 127억, 125억, 156억, 148억 어때요? 150억으로 거의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140억 정도로 유지가 되니까 이 기업은 뭡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급락할 때 눌린 공략을 하시게 되면 웬만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고객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예요? 관심주로 두셨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매수하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가치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대화가 되셔야 됩니다. 본질의 가치로 보시게 되면 지금 3580원에서 8500원이에요. 최고가 8500원 최하가 3500원 그럼 12000원이니까 이 종목은 6000원 언저리 밑으로 사시게 되면 어차피 영업이익과 실적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6500원을 원래 과거의 행태로 보게 되면 쭉 가고게 되면 6000원에서 6500원 언저리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종목은 6000원 밑으로 샀다가 6000원에 팔아도 되는. 왜? 원점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 종목이라고 그러죠. 답정 종목. 답이 정해져 있는 종목을 우리는 답정 너가 아니라 답정 주라고 합시다. 답정 주. 답이 정해져 있는 주식. 자 6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자 만약에 내가 20% 수익을 보고 싶다면 500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 6000원 포인트를 잡으면 되잖아요. 과거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숫자와의 대화를 하니까 아 고객사가 잘 확보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매출액이 꾸준하고 영업액이 꾸준한데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잘 안 되니까 큰 기대를 갖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8000원이 가면 매도를 했다가 또 내려오면 매수를 했다가 이런 식의 어떤 로직으로 가는 것이 이 종목의 습성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저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 주식을 잘하려면 혹은 무언가를 잘하려면 수의 강의 저라고 했어요. 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론 정성적 투자법이 돼야 되겠지만 숫자적인 분석이 차트적인 분석 차트도 물론 숫자에 대한 로직일 수 있겠지만 이 수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고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8000원이 오면 당연히 고점이니까 매도 6000원에서 내가 매도를 잡고 그 밑에서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해서 6000원에 내가 매도하겠다. 왜? 매출액과 영업액과 단기순액이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에 얼만큼 악화돼도 대돌이표는 나오겠구나. 도돌이표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잘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차트만 잘하면 돼. 이런 주의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에이 이런 거 필요 없어. 차트만 잘하면 돼. 했다가 크게 다쳐요. 완전히 변화가 되거나 변화가 되는 기업은 수치 중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변화가 아니면 뭐가 되면 돼요? 이게 꾸준히 증가하거나 어떤 패턴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종목적인 부분들 또 한번 볼게요. 두삼 퓨어셀. 탄소섬의 확신율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수소 관련된 종목이죠. 보시게 되면 3,900원 4,000원에서 6만 5,400원까지 10,000원 이상 갔죠. 10배 갔으면 하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 종목이 3,900원 4,000원에서 4만원 이상 갔으니까 10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10배 갔으면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종목이 10배 간 다음에 그거를 왜 더한가요? 라고 하는 것은 반칙이죠. 10배 갔는데 10배 가고 나서 숨고르기 주식이라는 것이 숨고르기를 잘해야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오히려 내가 눌림자리 어디서 공략할 건가에 대한 로직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의 스토리를 잡아야죠. 어떤 스토리로 이 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봐야 되겠죠. 쫙 보니까 이것은 19년, 20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왜 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 종목이 갔을까 매출액이 2배로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2배로 늘어다 보니까 규모의 경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매출액이 2배로 늘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카파가 컸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들은요.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가 돼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된 거 대비 195억에서 260억 그런데 뭐가 좀 안 되었어요. 이 종목은 원가가 센 거예요. 원가가 자 보시게 되면 이 상승한 거 대비 원가율이 굉장히 높죠. 자 원가율이 2200억에 1955억이면 여기 300억 차이잖아요. 자 4600억에 4117억이 되도 2배가 상승했습니다. 불구하고 원가율 자체가 500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는 원가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정말 잘 가려면 지금부터 뚫고 올라가려면 이 원가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될지 에 대한 부분을 질문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지적인 부분들을 딱 체크해서 볼 수가 있으죠. 원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고정적으로 어떤 원가가 맞춰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부터 1분기 실정을 보니까 원가율이 좀 개선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체크해야 되겠죠.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41억 그렇죠. 지금 단기 순이익이 밑에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9억이죠. 왜냐하면 119억입니다. 119억이고 여기 142억이죠. 자 분명히 2배가 상승했는데 열심히 열심히 일어냈어요. 열심히 일어냈는데 남는 게 아직은 크지 않다. 그러면 이 종목이 가장 쉽게 말하면 잠재력 포텐이 터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잠재력이 뛰어나려면 2021년 올해가 정말 중요해요. 2021년도에 예를 들면 매출액이 5천억이 찍혔는데 지금처럼 뭐 한 4,500억의 원가가 들어가면 이 종목은 다소 가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5천억이 찍혔는데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의 원가 개선이 나왔다면 1천억의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 영업이익 개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는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물론 분기마다 들어가는 섹터가 다르고 부위는 다르지만 전년 동기 대비가 이래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규모도 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의 개선에 따라서 이 종목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10배 이상 간 부분에서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영업이익에 대한 원가에 대한 개선율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분기 1분기면 언제까지 실적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접근할 필요는 없죠. 1분기면 3월 31일 플러스 45일이죠. 그러면 5월 15일 이내에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종목은 주가 모양에 대한 로직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포지션들을 잡고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 러블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두산 표시를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딱 하나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위만 갖고도 지금 종목이 딱 보이겠죠. 두산 표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원가 개선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창단조는 6,000원 이하에서 예를 들면 많이 눌렸을 때 매도가 어느 정도 매출액이 유지되니까 그 흐름에서 매매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건 바이 건으로 대화하실 수 있고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부채 비율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의 흐름입니다. 플로우에요. 플로우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놓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매매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인데 스탁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스탁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37715 황주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다양하게 또 정보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항상 플로우다 흐름이다 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또다시 이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대화통은 사실 이제 물류대란이라고 그러죠. 물류대란 예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느낀 게 저는 예를 들면 배달 관련된 어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어플들을 잘 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귀찮을 거라 생각해서 근데 지금은 어플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결국 배달이잖아요. 해외에서도 직구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백조까지도 찍는 백조의 기염을 토해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적으로 그런데 이제 CJ대한통운이 B2B로 이제는 택배비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에서 정가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이제 택배비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재무제표 통해서 아니죠. 플로우 포괴소익계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괴소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조를 찍었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큰 규모죠. 그 다음에 9조 2천억을 찍었어요. 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요. 그 다음에 10조 4천억을 찍었습니다. 10조 7천억을 찍었어요. 자 이 종목은 올해는 더 증가가 되겠죠. 왜? 물동량이 증가가 되니까 10조 이하부터는 근데 어느 정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2조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조 정도가 올라갔다가 2조에서 한 3천억 정도 올라가죠. 10조에서 11조 사이에는 이제 한계를 좀 느끼는 거죠. 왜? 경쟁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에 대한 흐름들이 막혀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한 10조 정도의 회사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매출액이. 자 매출액이 10조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이 2,357억 2,427억 3,072억 3,253억 자 오히려 7조에서 9조 때는 크게 매출이 안 나오다가 이 종목은 매출액이 10조만 넘는데 올해 10조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 10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 3천억 정도의 그러니까 약 3%에서 4%의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로직이 있기 때문에 3에서 4%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단기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542억 666억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작죠. 자 509억 근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 1426억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간 10조가 유지되면 10조가 유지되면 단기 순이익은 500억 이상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0.5%이긴 하지만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쪽의 변동폭과 이쪽의 변동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당분간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조를 유지할 수 있는 로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조 7천억이면 11조 혹은 10조 7천억 정도의 32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1400억 정도가 나오니까 이 회사는 무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지금 계속해서 10조를 찍는다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19만원 정도의 저항이 있는 거죠. 19만원이면 이렇게 그려야죠. 19만원 정도의 저항이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딱 떨어졌는데 지금 10조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리고 지금 택배 관련된 물동량에 대해서 택배 비에 대해서 좀 비투비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19만원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노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19만원은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30%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곱하기 0.7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7이 14에 7은 7 한 14만 7천원 정도가 이 종목이 매수를 했을 때 약 15만원에 매수 합시다. 15만원에 매수 하면 45니까 14만 7천원 14만 7천원에 매수하게 되면 약 30%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15만원 근처에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럼 15만원 근처에서 하면 지금 매출액이 예를 들면 지금 저 로직이 간다면 10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럼 10조 이상에서 15만원에서 19만원까지 박스권 매수가 되겠죠. 왜? 지금 트렌드상으로 산업을 보는 게 이거거든요. 트렌드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꺾여들어갈 시장은 아니니까. 왜?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언택트가 결국은 물류고 물류가 결국은 CJ 대한통운까지도 하면서 이거 사이클 자체가 우상행할 수 있는 실적 사이클로 가는 거죠.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이 그냥 회사를 압니다. 회사가 어떻게 증가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합리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주식 투자에서는 핵심이다. CJ 대한통운은 사고 싶어도 기다렸다가 15만원 언더에서 매수를 했어요. 올라가면요. 다른 종목을 보면 되죠. 왜? 주식은 2천개가 넘게 있습니다. 2천개가 넘게 있으면 우리가 2천개 중에 핵심 기업만 찾아가지고 접근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DBI텍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쇼티지는 부족하다라고 그러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차량용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7만 4천 3백원 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제가 주가가 쭉 빠져 내려왔죠. 그러니까 7만 5천원 이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얼만큼 할인을 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5만원 이면은 거의 30% 정도 조정을 받은 겁니다. 5만원 정도에서 내가 이 DBI텍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40%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충분히 30-40%까지 하락을 했는데 조금만 더 하락해서 예를 들면 4만 8천원이면 매력적인 가격일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그럼 4만 8천원을 찍고 나서 다시 우상향을 갈 수 있느냐 다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정말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지키는지 봅시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중에 최대 수혜주라고 꼽혀있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DBI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6,797억 2017년도와 18년도는 그렇게 크게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근데 19년도부터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8,074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지금 상상은 1,300억인데 여기서도 9,4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죠. 규모의 경제가 점점 어떠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6,797억일 때 1,432억입니다. 자 6,693억일 때 1,130억인데 자 8,000억 7,000억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 1,800억까지 올라갑니다. 이 종목의 그 가장 큰 변곡점은 7,000억일 수 있겠죠. 자 오늘 2,393억이니까 어떠한 부분이 매력이 있냐면 6,693억일 수 있다면 300억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700억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는데 500억이 올라가요. 매출액 성장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지금 쇼티지라고 했잖아요. 1조가 넘어간다면 1조가 넘어간다면 3,000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럼 3,000억이면 지금 이 종목이 퍼 10을 계산했을 때 3조까지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무려 15까지 하면 4조 5,000억인데 지금은 19간 혹은 9구간이면 2조 7,000억까지 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대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기 순위를 보니까 여기서는 1,102억이 찍히고요. 8,68억 그 다음에 1,046억 1,666 1조 근처만 가면 2,000억은 남는구나. 1조 가면 2,000억이 남으면 2%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 순위 계산으로라도 2,000억 곱하기 10을 해도 2조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2조 밑으로 내려오면 2조 밑으로 내려오면 매스포진으로 취할 수 있죠. 만약에 시장학화로 1,5,000억 밑으로 가면 1,5,000억에서 2조까지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DBI 혜택은 어떤 관점이다?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조까지 가겠죠. 그럼 1조까지 갔을 때 남은 영업이익률이 단기 순위기한 2,000억이라고 보고 영업이익이 3,000억이라고 봤을 때 이 3,000억 곱하기 10이면 3조 정도. 그럼 목표가를 3조를 잡고 그 밑에서 얼만큼 잘 사느냐가 결국은 기본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인 체크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중에서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실적이 잘 나와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죠. 더블유게임즈 같은 경우 소셜 카지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해외 또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 이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정말 이 종목이 다른 종목과 같이 뭘 할까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키 맞추기를 하려면 어떠한 로직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BBIG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여러가지 소통을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유게임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게임즈들이 실적항세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매출액입니다. 3,193억이었어요. 2017년도에. 4,830억입니다. 1,800억이 올라갔어요. 그냥. 더블유게임즈는 지금 다른 게임즈보다 매출액 자체가 팍팍팍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5,138억입니다. 6,500억입니다. 게임즈가 6,500억 나오면 되게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올해는 7,000억 보겠습니다. 이렇게 7,000억 적어놓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810억이에요. 1,358억입니다. 1,546억이에요. 1,942억이에요. 올해 2,000억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기 수익을 보니까 3,56억 8,78억 1,103억 1,248억 자, 그럼 오늘 이번 연도에 7,000억에 2,000억에 미니몸 잡아 봅시다. 만약에 지금 그냥 최악의 상황이 안 나온다면 예상실적을 잡아 볼 수 있겠죠. 1,300억이죠. 그럼 게임은 게임은 2,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 우리가 20까지도 잡아주거든요. 그럼 4조까지도 이 종목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 시청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4조의 흐름까지 이 종목을 봤을 때 내가 2조 밑으로 사느냐 아니면 1,5천억을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잡힐 수가 있겠죠. 왜? 이 종목은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향상되고 있었고 특히 언택트 시대 게임 시대에서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00억은 찍을 수 있고 7,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한 2,000억 이상 나올 수 있고 단계 순이익은 한 1,300억까지 나올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실적 컨센센트라는 거예요. 실적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시장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W게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된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죠. 부담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눌렸다가 갭으로 띄운 거죠. 왜? 키맞추기를 하려고요. W게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시장 상황과 다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상향 패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해 가셨나요?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게임지. 똑같이 게임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루함의 극한이었습니다. 정말 지루했어요. 거래량도 안 나오고 지루하다가 지루하다가 주가가 마음을 먹습니다. 언제? 2020년 말에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는 두 배로 올립니다. 아이고 두 배로 올립니다. 두 배로 올리고 나서 지금 다시 거기에 반을 내려왔죠. 이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딱 던지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보니까 넥슨이 최대 주주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기업 자체는 매출액이 크지가 않았어요. 매출액 224억. 236억 285억이었는데 814억으로 규모를 확 늘린 겁니다. 다수의 게임을 출시했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이때는 그냥 유지만 되게 만들어놓은 거니까 이때 게임 대비 한 두세 개 뭐 세네 개 막 이러면서 매출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적자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500억 이상 되면 영업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은. 매출액이 814억 되니까 255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단기 순위를 보면 마이너스 31억 마이너스 160억 마이너스 171억에다가 오히려 지금 영업의 수익까지 하니까 261억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기업은 매출액을 500억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매출액을 500억 이상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데 지금 신작 게임 출시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중간 이상만 가면 그러니까 넷게임즈에서 나오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 이상만 가면 다시 주가는 부양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작 게임을 열어봐야겠죠. 그러면서 이 신작 게임이 재밌다라는 로직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매매, 트레이딩이라든지 흐름, 변화 이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과정과정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넷게임즈가 지금 15,000원 중간 사이인데 500억 이상 오래 낼 수 있는 게임이 있어? 그중에서 50%만 흥행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임이 있다. 그럼 15,000원 이하부터는 다시 분할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종목의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위치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던져보는 겁니다. 직접 그 게임도 해보고요. 그 게임에 대한 패턴도 인지해보고 적용해보셔면서 접근하시고 대응하시게 되면 충분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00포인트에서 고점이 이렇게 내려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다시 좀 내려온 이유가 고점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점이 내려오면 저점이 올라가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쇠기용으로 주가가 부양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로 저점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렴형 패턴이에요.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세하락형입니다. 추세하락형. 그런데 빠르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고점과 저점으로 이어보면 추세하락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지수와 연결되어 있는 코스피 200 종목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점과 저점을 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날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데 천천히 내려가면서 추세하락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2800에서 700 사이 이전 7800 사이가 추세하락형에서 조금 멈출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빵하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것이 지금 현재 흐름이고요. 박스피가 어떻게 됩니까? 박스피는 박스권은 세 가지로 그려집니다. 정적 박스권 같은 자리에서 유지되는 것 그다음에 상승 박스권 그리고 하락 박스권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추세하락형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많이 올라온다 해서 지금 추경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물론 고점이 다시 올라가서 3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의미가 달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흐름도 단순히 연속선상에서 연기금의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을 좀 자제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반대예요.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횡보를 잡아버렸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고점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세를 꺾어버렸어요. 이 종목이 코스닥은 나 홀로 갈래 하면서 코스피와 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 자체는 뭐예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관점이 좀 있어요. 뭐가 되냐면 어느 정도 종목들이 멈춥니다. 종목들이 멈추는데 이 박스권 이거는 이제 다시 이런 박스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박스권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런 박스권이니까 그러니까 개별주 매매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여기서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못다한 얘기들은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QR코드 하단에 보이실 거고요. 문자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를 라이브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다양한 스토리와 내용 함께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울 수 있는데 연결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고 연결상태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단기손익서 포화손익계산서를 갖고 왔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손익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함께 하셨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규모의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 단기손익은 참기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대해서 숫자 분석을 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성공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식의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